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 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공 신규 진입한거랑 주식 자동매매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여기 이 공간 이 공간에서 이제 자리가 준다면 9824 이 밑에선 이거든요 이 9824 손절점 잡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 제니님은 잘 안하는데 모멘텀이나 시기 그리고 차트가 딱 맞는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9800원 밑으로 밀렸는데 장마감 쯤에 기관적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면서 확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바로 또 포스팅을 매수하고 포스팅 해드렸고 조만간에 이제 장대양복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공업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이전 영상에 모멘텀이라는 차트 재무 싹 분석해놨으니까 이전 현대공업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 꿀팁 하나 드리면 오늘 현대공업 장중에 보신 분들도 있는데 장막판에 이제 붐붐을 보시면 장막판에 세시 언저리 세시 언저리 거든요 세시 언저리 부터 밀어 올렸습니다 이건 100% 세력이 한 짓 입니다 보통 올릴 때는 이제 지지선 저항선에 잘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밀어냈다가 다시 올리는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는 종가 매수 위주로 매수를 합니다 특히 특히 짧게 매매하고 나올 종목들은 특히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력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장난칠 때 장중에 왔다갔다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고 종시가랑 종가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공업은 이제 짧게 요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주식 자동매매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꽤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한 한 달 정도 파이썬 기반으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이라 하면 이제 코딩하는 여러 언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흔히 주식에서 자신이 정한 매매법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테스트 해보려고 아주 소량으로 현재 테스트 돌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은 제가 선정하고 매매만 프로그램이 하도록 짜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짜져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리고 자동매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며 유튜버 중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프로그램 동산 이 채널 가서 보시면 엄청 쉽게 잘 알려 주십니다 맘 같으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건 힘들었고 여튼 여러분도 이제 수익이 나는지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종종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신규 계좌를 파서 일단 2월 22일부터 한 주씩 사서 테스트 하도록 해놨습니다 결과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매도는 이제 수익률 5% 넘어가면 시장가로 매도하도록 해놨고 종목별 이제 실현손익을 보면 2월 22일 오 다 하나 익절됐네요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조회해보면 현재 한 6종목 정도 5% 이상에서 익절을 했네요 그리고 뭔가 실현손익이 이제 몇 백원대라서 귀엽네요 지금 한 주씩 사서 테스트 하는 중이라서 그리고 현재 장고에는 이제 보시면 몇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한 20종목 그냥 넘는 것 같은데 여튼 종종 한 번씩 수익이 잘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